자 10번 보니깐 자 우리에서 데니스 오피스 치과 어디야 It's to your left as you blank to the elevator on the 3rd floor 라고 되어있네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어떻게? 왼쪽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뭐하면? 내리면 왼쪽이다 내리다 뭐예요? 엘리베이터 타다 뭐예요? 엘리베이터 타다 엘리베이터 타다 Take 타는거는 take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exit exit 답은 b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OK 그렇게 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없는게 뱀같은